네, 장문해 보겠습니다. 오늘은 마을에서 유일한 아시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땠는지 얘기해 주세요라는 문장을 영어로 옮겨 볼 텐데요. 뭐뭐 하는 게 어떤지 혹은 뭐뭐 하는 게 어땠는지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.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시청하시면 되겠어요. 자, 일단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tell me 이렇게 문장을 시작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어땠는지라고 했으니까 how를 한번 써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마을에서 유일한 아시아인이라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니까 tell me how you felt as the only Asian in town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그러면 이제 the only Asian in town이 유일한 아시아인인 거고요. 뭐 어땠는지라고 했지만 어떻게 느꼈는지라고 이렇게 feel을 써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은데 우리한테 좀 더 유용한 패턴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tell me what it was like to be the only Asian in town 이렇게 할 수도 있죠. 그러니까 what it was like to 이 부분을 기억을 하는 건데 여기서 it은 이 to 이하를 얘기하죠. 그러니까 to be the only Asian in town 마을에서 유일한 아시아인이었던 것이 was like 무엇과 같았냐 어떠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기억을 좀 되짚어보면 학창 시절에 how는 what하고 like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걸 배운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를 들면 how's the weather 날씨가 어떠냐라는 이 질문은 what's the weather like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. 이렇게 what과 like로 how를 바꿀 수 있다. 이런 걸 배운 기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. 똑같은 요령이죠. 그러니까 어땠는지라고 했지만 그것을 how를 쓰지 않고 what이랑 like를 쓰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what did it like to 이 패턴이 굉장히 유용한 이유는 뭐냐면 뭐뭐가 어떠한지라고 말할 때 그 무엇무엇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 how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 때는 빨리빨리 문장 안에 집어넣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. 그런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what did it like to 이 문형을 쓸 경우에는 이 to 다음에 그 무엇무엇에 해당하는 내용을 그냥 넣으면 되거든요. 여기 to가 있기 때문에 바로 동사 원형을 쓰면서 문장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월하게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what was it like to study 12 hours per day 하루 12시간 공부하는 게 어땠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. 이때도 이런 패턴을 쓸 수 있는 거고요. 혹은 뭐 what was it like to date a celebrity 유명인이랑 데이트하는 게 어땠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이런 패턴을 쓸 수가 있죠.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할 때 이거를 what was it like what is it like 를 쓰지 않고 how를 써서 문장을 만든다고 하면 how 다음에 어떻게 문장을 꾸려나가야 될지 바로바로 생각이 잘 안 납니다. 그래서 뭐뭐 하는 게 어땠냐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혹은 뭐뭐 하는 게 어땠다라고 말할 때는 what was it like 의문문이니까 비동사가 먼저 나오는 이문형 혹은 여기처럼 what it was like 평소문 어순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아주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오늘은 뭐뭐 하는 게 어땠는지 말해달라라는 문장을 영어로 옮겨봤는데요. 어떻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how를 떠올려도 되지만 what it was like to 혹은 의문문에 쓸 때는 what was it like to 를 기억하면 훨씬 쉽게 표현할 수 있다.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